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어린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가서 30년 만에 찾아와가지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신파극을 찍었다는 그런 할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기 때 나를 버렸던 친모가 무려 30년 만에 찾아왔네. 뭔데? 뭐야? 뭐 간이 필요해? 야 내가 줄 것 같냐? 꺼져 이 할매야. 원제 친모라는 여자를 퇴치하는 방법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뭐 그래요 당신들의 숨겨진 사정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니 그냥 아기였을 때 부모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혼을 해버렸고 그 이후 아버지가 당신 혼자서 저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이 여자는 단 한 번도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진 않았어요. 양육비도 안 보냈습니다. 단 한 번도. 여하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친모에 대한 기억이 아예 단 1도 없었는데요. 벌써 12년이 다 되어가는군요. 제 나이 서른이 넘어 하루하루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생물학적 어미라는 여자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12년 전인 2011년 늦은 가을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60년대 신파극 영화라도 찍는 건지 뭔지 갑자기 찾아와서는 어리둥절해하는 제 손을 잡고 아이고 꽁꽁아 그래 잘 컸구나 내가 니 엄마다 이러면서 폭풍 눈물을 흘리더군요. 악어의 눈물이겠죠.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어떤 쪽지를 주고 가길래 이 여자가 가고 나서 열어봤더니 자기 전화번호랑 메일 주소를 개발개발 적어놨더라고요. 개발개발. 나중에 제대로 다시 보자. 우리 한번 보자. 이런 개소리와 함께요. 여기서 잠깐 10초 지식. 개발개발. 고양이의 발과 개의 발이라는 뜻으로 글씨를 되는대로 아무렇게나 써놓은 모양을 이루는 말입니다. 라고 해요. 한마디로 그지같다. 여하튼 이때 저는 지금 이게 무슨 감정인지도 모르겠고 아니 그냥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더럽고 불쾌한 마음에 전화 당연히 안했죠. 목소리를 듣는 것도 소름끼치고 너무 싫은거야. 그래서 메일로 나 당신같은 엄마 없다. 앞으로 두번 다시는 나한테 이러지 마라. 찾아오지 마라. 이런 짓거리 하지마. 라고 좋게 경고했어요. 근데 말이죠.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이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단 메일 주소에 적힌 제 아이디로 제 개인신상을 털어가지고 그때 제가 운영을 하던 블로그까지 찾아와서 온갖 심파시 부리는 걸로 도배지를 해댔는데 정말 기가 막혀서 개쌍욕을 퍼부었더니 잠잠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래 뭐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블로그 폐쇄했구요. 물론 당연히 차단도 했습니다. 그러다 10년도 더 지난 바로 오늘이죠. 정말 오랜만에 들어가 봤더니 응? 방문자가 있네요? 그래서 이건 또 뭐야 싶어가지고 아니 너무 찝찝한 마음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쎄한 느낌. 그래서 차단한 아이디를 보고 메일함을 검색했더니 헐 이런 미친 세상에 3년 전에 메일을 보내놨네요. 그러니까 제가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대구에 살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대구에 코로나 엄청 극심했잖아요. 바로 그때 꽁꽁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무섭지 엄마 집은 안전하니까 아이랑 같이 피난 와라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게 이 미친 여자는 제가 결혼을 한 것도 그리고 아이를 낳은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이거 보고 어찌나 놀랐는지 바로 스팸 처리하고 차단했는데 생각할수록 소름돋고 짜증나고 쌍욕이 자꾸 나와요. 그리고 지금 제 나이 벌써 마흔이 넘었는데요. 그런 만큼 저 여자도 이젠 그냥 다 늙은 할머니가 됐겠죠. 꼬부랑 할머니.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 지금 저 미친 여자가 보이는 행동들은 지가 이제 늙고 힘들어 빌붙고 싶어서 저러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 그리고 제가요 지금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데요. 취직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 특히 심지어 옛날에 그 뭐야 싸이월드 그게 전국적으로 대폭발 유행할 때조차 저를 찾지 않던 여자였거든요. 그런데 취직하고 페이스북 개설해가지고 직장명을 적어놨더니 그걸 보고 찾아온 겁니다. 아 진짜 개빡치네요. 너무나 어이가 없고 그 더러운 속이 다 흔히 보이는데 그나마 저희 아이가 일찍 잠들어서 망정이지 저요. 저거 보자마자 바로 육성으로 욕이 터져나왔어요. 여하튼 그래요. 지금 이 순간 제일 중요한 게 아무리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끝이 아닐 거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제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하면 저 여자가 완전히 떨어져 나갈까요? 어디서 보니까 이런 경우에 돈을 달라 돈 요구를 해라 이런 말들이 보이던데 그런데요. 자기 집으로 오라고 적어둔 주소를 좀 검색해봤더니 경기도 한참 외곽 엄청 흐름한 옛날 아파트인 걸로 봐서는 세상 가난뱅이로 늙어서 공짜 밥이나 바라는 그런 개 뻔뻔한 노인내로 늙은 게 불보도 뻔해요. 그러니 돈 달라는 요구는 당연히 씨알도 안 먹히겠죠.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이 거머리 같은 여자 정말 소름끼치는데 저 어쩌면 좋을까요?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는데 제발 좀 도와주세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어? 뭘까? 저 알매 혹시 간이 필요한 건가? 간 때문이구만! 2번 아니 아무리 그래도 쓴 일을 낳아준 엄마인데 일단 얘기라도 들어보지 참 못됐다. 내 댓글 그래 너는 머리가 꽃밭이라 꽃밭이라 참 좋겠다. 대가리가 꽃밭이야! 2번 아니 무슨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증오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 부모님 이혼사유 님도 모른다면서요? 그냥 님 혼자 넘겨짚고 증오를 남발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쓴이는 마음 어딘가가 단단히 고장난 사람 같아요. 물론 거기엔 친모 탓이 크겠지만 이거 뭐 만나든 안 만나든 그거 다 떠나서 님은 정서적인 정서 상태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여기다 이렇게 글을 쓸 게 아니고 병원에 상담이나 받아보세요. 내 댓글 점잖은 개소리는 이제 그만 너나 상담 받아보세요. 너나 2번 저기요 제발 멍청한 소리 좀 씨부리지 마세요. 자식이 정말 보고 싶었으면 찾아도 옛날에 벌써 찾았지 서른 넘어서 돈 버는 거 보고 슬금슬금 나타나는 거 이런 짓거리 안 합니다. 학창시절 몰래 찾아오고 선물이라도 한번 보냈다면 그랬다면 쓴이도 이렇게 반응하진 않았겠죠. 저런 짓거리 정상인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짓입니다. 미안해서라도 못 와요. 3번 근데 돈을 바라는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딸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이거는 일단 만난 후에 생각을 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요. 왜 그랬대요? 아니 딸이 보고 싶었으면 한창 손 많이 탈 어린 시기에 계속 면접 하고 양육비도 보내야 겠죠. 어? 30년동안 숨어있다가 성인되고 찾는거면 이건 100% 돈 아니면 간 빼가려고 하는거야. 2번 이건 또 뭐야? 지가 버린 자식이 보고 싶으면 감히 저 따위로 접근해도 된다는 뜻이야 뭐야? 어? 진짜 진짜 별개 거지같은 똥같은 소리를 다 들어보네 4번 가족 관련 상세 서류를 정기적으로 발급하면 결혼 유무 배우자 아이 신상 까지 싹 다 나옵니다. 그리고 쓴이는 부양의 의무가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차단만 하면 되겠지만 진짜 큰 문제는 이게 아니거든요. 만에 하나 쓴이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일찍 떠날 경우에 남은 유산 받아 처먹겠다며 또 나타난다 이거예요. 제 말은 댓글 어? 쓴이에겐 남편과 아이가 있는데 그렇다면 부모는 상속 고난이 없지요. 2번 남편과 아이도 함께 불의의 사고로 떠나면 생깁니다. 3번 와 상상도 하기 싫지만 만약 그런 거지같은 일이 정말로 생긴다면 그때 억울해서 눈 어떻게 감아요? 헐 4번 아니요. 이런거 저런거 다 떠나서 저런 인간들은요. 남편과 아이가 있어도 내가 얘를 낳아준 친엄마니까 돈 내놔라 이러면서 걔 난리 칩니다. 100%야. 이런거 많이 봤잖아요. TV에서 또 그래되면 이게 자격이 잃고 없고 너무 시끄럽고 귀찮으니까 그래 이걸 얻어먹고 떨어져라 이러면서 돈을 주게 되는 겁니다. 5번 오잉 돈 달라는 요구라고요? 글쎄요. 그래도 대구보다는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가 훨씬 더 부자일텐데 말이죠. 싫으면 차단하면 되는거지.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를 낳아준 엄만데 뭐 미친 그거라고 이건 너무 같다. 아니 왜 이혼했는지 사정도 모른다면서 왜 화를 내? 대댓글 경기도 아파트가 뭔 부자냐 똥싸고 있네. 6번 응? 이거 주민센터에 가면요 정보서류 발급 차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신청하면 됩니다. 또 쓴이의 보험도 법정 상속자가 아닌 잘못을 확 박아넣고 부동산 관련 서류도 마찬가지 아예 열람조차 못하게 신청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한 번 더 찾아오거나 서류 같은 거 관련해 뒤져본다. 그럼 그냥 신고해버리세요. 7번 무편집 글입니다. 이상한 여자네. 어? 엄마가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뭔가 말 못할 사연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렇게 증오를 하다니 걔 못해 처먹었구만. 이혼하면 여자들은 그래도 아버지 대접은 다 해주고 애한테 아빠 미워하게 안 만드는데 남자는 이혼하면 전철을 걔 그걸로 만들어가지고 자식 연까지 다 끊어버리더라고. 딱 그런 상황이네. 내 댓글 지금 세상 그 누구도 찬성하지 않는 님의 댓글을 보면서 님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인지 조금이라도 느끼길 바라고 또 나이도 많아 보이는데 우리 인간적으로 죽기 전에 맞춤법 공부는 좀 합시다. 8번 지금 여기서 친모의 말도 들어봐야 한다는 것들아 잘 들어라. 진짜 미친 거 아니냐? 도른 거야 뭐야? 니들이나 그렇게 멍청하게 살아. 지금 감히 누구더러 진흙탕에 쳐 기어가라고 하는 거야? 어? 9번 지도 이제 나이 처먹고 몸은 점점 늙어 가는데 기댈 곳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그냥 차단하고 손절하세요. 자식을 버린 사람은 사람 취급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 해도 그래. 30년이 아니라 3년 안에 찾아오고 연락을 했을 거라고. 이건 고의죠. 10번 혹시 모르니까 부양의문 같은 거 단디 잘 알아보고 대처하세요. 네 댓글 저 늙은이는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으니까 그 자식이 쓰니도 당연히 부양의 의무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는 즉시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